고흥씨,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볼래요? 무슨 문제인데요? 미친놈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까요? 미친놈... 언제 어딘데요? 여기, 바로 지금이요. 국이 나오면 싱겁잖아. 너 이게! 너 이게! 너 이게! 야 이 새끼들아! 맛없는 걸 왜 맛없다고 얘기를 못해! 이 새끼들 못 고쳐갔네. 이 녀석 저런 미친놈이었노. 마, 너희들 막으려고 이 새끼들아! 마, 이 녀석 도망갈 데도 없다니. 오늘 녀석 계산 다 보고 가야 될 게다, 이 새끼야. 계산? 현찰로? 카드도 봤냐? 저거 떠내려, 이 녀석이야. 오늘 내가 니 그 고분 얼굴, 어? 상반짝이야 오늘 싹 다 고쳐줄 거봐, 이 새끼야. 온다. 그래. 너는 예시불이야. 슝, 뭐랬게 쳐 놓쳤 거야. 뭐, 묶어. 뭐, 묶어. 저리 가라! 저리 가라! 저리 가라! 민어! 내가 언제 저러 얘기해! 너 진짜. 나 온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